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애터미 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8년은 간지상으로 무술련입니다 음양오행에서 황금개띠입니다 60년 만에 돌아온 황금개띠입니다 우리 회원 여러분들의 사업도 황금처럼 번창하시고 또 신뢰를 쌓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금일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꿈 속도 끈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통상 우리가 애터미 강의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It comes true if you dream vividly 또 괴태도 꿈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 이런 말을 했고요 대부분의 성공학자들은 당신이 생생하게 꿈꾸고 그것을 노트에 글로 적으면 그것은 현실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꿈이라는 것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미래상입니다 몇 년 후에 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고 싶다 하는 게 꿈인데 꿈과 현실 사이에는 반드시 갭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갭을 메꿔나가는 과정이 바로 성공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꿈을 꾼다는 것은 현실이 지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실이 만족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꿈을 꾸고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돌아보고 현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만약에 현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현실을 돌아보지 않거나 또는 내 불만족스러운 현실을 나무 탓으로 돌린다면 그것은 꿈을 실현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심 진짜로 애터미 사업에 대한 비전을 보고 있는 것인가 나는 지금 과연 생생하게 미래를 꿈꾸고 있는 것인가 나는 애터미 시스템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학과 습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내 독단을 부리지 않고 정말로 파트너들의 말을 경청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고 이제 생생하게 미래를 꿈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등반을 하는데 내 베이스 캠프는 지금 200m에 있는데 5000m 고지를 지금 점령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이스 캠프 200에서 5000m 간을 가려면 반드시 행동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꿈꾼다고 해서 그게 5000m에 올라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행동이 있어야 성취가 있어요 문제는 그 행동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이어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머리 공부가 몸 공부로 이어져야 되는데 중간에 마음 공부가 개입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 공부는 여기서 뭔가 지루하고 따분하고 지겨운 일이 또 하기 싫은 일이 하고 싶고 즐겁고 그런 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바뀐 거예요 내 능력이 바뀌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지겹고 따분하고 지루하고 어떤 일이 하고 싶고 즐거운 일인가 그것은요 일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격이 아닙니다 그 일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다시 말하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에 따라서 그 일의 성격이 정반대로 바뀐다 그러니까 미래를 생생하게 꿈꾼다 그런 말은 내가 5천 메타 고지를 점령했을 때 그 쾌감 그 호연지기를 지금 꿈꾸라는 거예요 이걸 학자들은 미래 기억이라고 부릅니다 퓨처 메모리 미래 기억 그런데 미래 기억이라는 말은 그 자체가 모순이에요 우리가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 과거에 보았던 일 과거에 경험했던 어떤 사건을 지금 생각하는 걸 기억이라고 해요 그런데 미래라는 것은 아직 오지도 않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기억을 안 나는 거예요 학자들은 묻습니다 미래 기억이 가능한가 답은 예스 가능하다 뇌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 과거 기억과 미래 기억을 저장하는 뇌가 전두엽으로 똑같다는 게 밝혀졌어요 다시 말하면 미래 기억도 기억이다 미래 기억이라는 것은 내 마음으로 보고 마음의 귀로 듣고 마음의 혀로 맛보고 마음의 피부로 느끼는 겁니다 이게 생생하게 꿈꾸는 거예요 자 그걸 비행기가 활주로를 팍 차고 올라가는 테이크 오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료로 보면 보잉 747 같은 그런 여객기가 이륙을 하려면 시속 300km 이상으로 달려야 된다 활주로는 시속 300km로 달려야 돼 이 속도로 달려야 돼 그리고 적어도 활주로 길이가 3km 이상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속도가 300km로 달려야 되는데 200km로 달린다 이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구를 한 바퀴더라도 이륙하지 못합니다 둘 중에 어느 하나만 안 돼도 비행기는 이륙하지 못한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속력이 아니라 속도입니다 속력이라는 게 있고 속도라는 게 있습니다 속력은 물리량으로 스칼라양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양만 있는 것이고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몸무게, 온도, 우리 회원수 이건 양만 있는 거지 방향성은 없어요 속도는 양과 방향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시스템에 참여하라 그다음에 지방 시스템이라든가 센터에서 미팅을 자주 하라는 것은 옳은 방향, 다시 말하면 속도를 빨리 하라는 거지 속력을 빨리 하라는 게 아니라 옳은 방향으로 해도 옳은 방향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답답한, 불만족스러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꿈을 가져야 돼요 꿈을 가져야 되는데 현실과 꿈 사이는 반드시 갭이 존재하고 이 갭을 메꿔나가는 과정이 성공으로 가는 여정이에요 문제는 어떻게 반복적, 연속적, 지속적으로 행동을 하게 하느냐 하는 게 문제인데 그것이 바로 꿈을 생생하게 꾸는 거예요 미래의 기억을 지금 현재 빌려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내가 그 꿈을 달성했을 때 그 광활한 천지, 그런 호연지기를 지금 갖다 씁니다 그것이 생생하게 꿈꾸는 것이고 그것이 과거 기억이나 미래 기억이나 우리 뇌가 처리하는 것은 똑같다 전두엽에서 똑같이 치고 간다 자, 그러면 속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적어도 이륙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럼 언제를 이륙으로 볼 것이냐 하는 건데요 저는 리서스 콜라베이 들어가는 걸 이걸 이륙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때부터도 항속, 평균 속도를 유지해야 돼요 속도를 유지하려면 그 추락하죠 이륙할 때까지는 아주 힘껏 달려야 됩니다 그 달리는 데 바로 필요한 게 미래 기억입니다 자, 오늘 꿈 그리고 속도, 끈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우리가 애터미 시스템 시간에 늘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센터나 또는 팀별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연 내가 생생하게 내 미래에 달성할 목표를 달성한 꿈 이걸 생생하게 꿈꾸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과연 내가 애터미 사업을 힘들고 지겹고 하기 싫은 사업이라고 하고 있는가 안 그러면 그 미래의 나의 모습을 보면서 즐겁고 하고 싶은 일이라고 하고 있는가 후자였을 때만 목표 달성이 가능합니다 애터미 회원 여러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 무술년 황금개띠의 해에 여러분 사업도 성공하시고 또 신뢰를 쌓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